YTN 지식카페 라디오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오늘은 어느 중국 책벌레학자의 책, 고양이의 서재를 소개합니다. 장 셔우 위안 박사는 상하이 교통대학교에 중국 최초로 과학사학과를 만들 정도로 이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있는 과학사학자이자 천문학자입니다. 그런데 뜻밖에도 남녀의 성에 관한 책을 낸 성학자로 그리고 또 활자중독자이자 책벌레로 유명한 인물입니다.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 아시다시피 그 시절에는 일제히 문화예술활동이 금지되었죠. 그런데 장 셔우 위안은 바로 그 시절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와 공공기관 간부였던 어머니가 문화혁명으로 폐쇄된 도서관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도서를 몰래 가져다준 덕분에 중국 고전은 물론 러시아와 서양 고전을 탐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게다가 또래 친구들과 밤새며 몰래 돌려가면서 읽기도 했다는데요. 이 시절의 책 읽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지금 중국에서도 내로라 하는 장서가요 서평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 유럽이나 일본의 척벌레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. 책으로도 많이 나와있지요. 그런데 중국의 척벌레에 관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 장 셔우 위안 박사가 거의 처음 소개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.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동양 고전도 담겨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도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김용애 작품에 대한 애정도 담뿍 실려있습니다. 또 일본이나 대만 서점을 탐방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고전 삼국유사를 찾아 서울의 대형 서점을 드나들었던 일도 담겨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. 책 있으면 부자 일 없으면 신선 이라고 늘 중얼거리며 하루종일 바쁘게 바깥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 그리고 하루종일 서재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는 중국의 천문학자 장 셔우 위안 그의 책 읽고 글 쓰며 사는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시지요. 오늘의 책 장 셔우 위안의 고양이의 서재입니다. 제작 장 셔우 위안의 서재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